오늘은 제 친구랑 12시 넘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백패킹 가자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초행길이라 길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거 찍고 싶나?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지금 발가락이 엎어질 것 같아 그러지? 앞에 봐도 이게 다 물인데 아니 그러면은 길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디로 가긴 해야지 바다로 걸어가고 아니 이게 근데 다 마른데라고 뭐 이렇게 쪼라 야 그냥 일로 가로질러 가자 서훈아 이 드론을 날리기 위해 가져왔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지금 날릴 수가 없어요 여기 날렸으면 진짜 예뻤어요 드론 날려볼까? 고맙다 여기 엄청 많아 발전 야영할 수 있는 대로 쭉 둘러봤는데 너무 다 캠핑 금지구역이고 그래서 바람도 너무 쎄게 불고 그래서 급하게 근처 야영장을 아까 사온 회 야 이거 야 필리 필리 필러스 뺄 거잖아 야 이거 물로 깔 건데 물로 했는데 그래? 너 초고추장 흘리지 마라 아 제발이다 제발이다 불편해서 먹었나 아 이 추운데 우럭해를 여기가 이쪽 바다를 향해 가 어디 갔냐? 야 어디 갔어 아무튼 가고 있는 거야 이쪽 바다를 향해서 저거 뭐야 나 뱅 뭐야 새인가? 와 죽인다 어디 어디 여기 이렇게 막 다니는 거 와 새 위를 날고 있네 우와 죽이네 되게 멀리까지 갔었는데 아까 그치 아까 새 위로 나는 거 대박이었어 대박이지 와 그거 진짜 멋있어 ㅇ Fairy 치즈 uffed mats 일 ㅁ 어디 synthesizали ichts ek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